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다 이제 생활하기가 참 빡빡하니까 먹고 살기가 참 빡빡하니까 다 이 생업에 분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 이익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간을 쏟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행동력이 있는 사람들은 수적으로 다수가 아니더라도 국가를 전복시키거나 국가를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거죠. 아마 독일인 나치가 권력을 장악해서 그렇게 국가를 완전히 파멸 단계로 몰고 간 것도 대다수 국민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적당히 선전하고 선동하고 그다음에 1군의 아주 소수의 정예화된 그런 행동대원들이 국가를 완전히 전체주의로 그냥 몰고 갔겠죠. 다수는 그냥 따라가기 바쁘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한참 되고 있는 것이 선거관리비원의 고위직 특채입니다. 이게 이제 참 보면 끼리끼리 해먹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이제 생각이 깊으신 분들은 정말 조용히 한국 사회가 이렇게 변질돼 버렸구나 그런 생각을 할 것이고 그렇게 변질된 것이 단순히 변질에 그치지 않고 보통 시민들의 삶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들어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니까 이제 오늘 동아일보를 보다 보니까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아마 선거관리위원회 송 사무차장 임원입니다. 선관위 사무차장 딸 충북선거관리위원회 면접위원 3명에게 만점 특혜 채용 의혹 이게 한 가지 사건입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다 뽑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주 극심한 그런 국가가 남미 국가들이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정실주의 혹은 연고주의다 그렇게 부르죠. 러시아가 여러분들 평등을 기치로 프로리에트라의 혁명을 일으켰으면 뭡니까 러시아가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장악했지만 막상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그 사람들끼리 해먹었잖아요. 새로운 계급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국가권력의 힘이 강해지게 되면 관의 힘이 강해지게 되면 정부의 힘이 강해지게 되면 이런 필연적으로 뭐가 디리를 따르게 되는가 하니까 정실주의가 승행하게 되고 연고주의가 승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줄을 잡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요즘에 문제가 되는 노동조합의 그런 자녀특혜 채용도 마찬가지인 것 그 자녀특혜를 채용하게 되면 일반 여러분들 보통 평범한 서민 자녀의 기회가 박탈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회가 계속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능력주의가 크게 발휘되던 것이 대학 입시였지 않습니까 과거에 여러분들 조국 전 장관 자녀들 자녀들 사례를 본 것처럼 조국 전 장관 사례가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다 그렇게 뭐죠 만들어가지고 자녀를 특히 입학시키는 것이 일상화되어버린 겁니다. 대학 대한민국의 능력주의가 크게 파괴되고 훼손된 대표적인 사례가 그런 대학 입시죠. 그러면 제 판단에는 의학전문대학원 그 다음에 법률전문대학원 로스쿨 이런 데도 제가 볼 때는 다 그런 연구주의가 있을 거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자기 새끼를 챙기지만 큰 시각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남미 국가처럼 연구주의하고 정실주의가 여러분들 크게 성행하는 나라로 그렇게 역행 후퇴하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언론지상에 그리스가 연금계획이나 이런 것을 밀어붙이는 우파 성향의 그런 정치 권력이 권력을 선거에서 승리했다. 정신 차린 그리스 국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1980년대 그리스 역사에서 최초로 사회주의 정당 이름 집권했을 때 그 파판드로라는 총리죠. 하버드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던. 그 양반이 된 다음에도 여러분들 뭘 가장 많이 했습니까. 공무원은 엄청나게 뽑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을 뽑을 때도 그게 시험을 치른 게 아니고 연구주의를 다 뽑은 겁니다. 줄대여서 나라가 망하는 길인 거죠. 크게 나라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고용쇄습방지법 입법 추진한다. 이것도 아마 노동조합 간부들에 의한 특혜 여러분들 자녀채용을 막기 위한 걸 겁니다. 나라가 이런 직행이 된 거예요. 선관위 전직 현직 사무총장 자녀채용 셀프 성인 선거관리원의 간부 자녀채용 두 건 늘어 여섯 건 여당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된다. 선거관리원의 자녀 특혜 채용 논란에 5급 이상 직원 전수조사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위법 없다 검찰 죄책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 이제 여러분들 그 정치권력에 줄을 대가지고 해먹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저는 뭐 좌파 우파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좌파 여러분들 시민사회단체 이런 사람들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죠 예산에 빨대를 대고 정치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그냥 빨아먹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야 골로 가든 간에 그거는 다음 내가 알 바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조선이 망했을 겁니다. 뭐 지금처럼 전쟁 터지면 서민 자녀들을 총 들고 나가서 잘 싸우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도와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만 지금처럼 sns를 통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전쟁 상황이 여러분들 그렇게 사람들이 공유될 수 있는 시대에 1950년대처럼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군이 뭡니까 직접 지원한다 아이고 나는 뭐 모르겠습니다 말로야 정치인들 그렇게 하겠죠 실시간으로 자국에 여러분들 군인들이 죽고 죽고 이런 걸 그걸 용인하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저렇게 싸우니까 먼저 포탄도 주고 비행기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려면 국민을 결속하려면 최소한 나라가 공정함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여러분들 싸울 거 아닙니까 이시조선이 그게 나라였습니까 위에 왕족들은 다 호화생활을 하고 저희끼리 다 해먹고 밑에 국민들은 뭐 한 40% 정도를 노비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죽을 트는데 외침을 했다가 여러분들 사람들이 나섰겠습니까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공정이라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돼 나라가 어려울 때 총을 들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가 이런 것들 다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위기 시에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나를 보호해 주고 내가 목숨을 던질 정도로 국가가 고개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공유해야지 있는 놈들끼리 다 해먹는 것이 국가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누가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 싸우고 헌신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나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것끼리 다 해먹고 온갖 부정을 다 저지르라도 수사 한 번 안 붙는 나라인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총을 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 말이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상 어려울 때를 대비했으라도 우리가 정의로운 나라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공정한 나라가 그래야 국민들이 규합하고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겁니다 저것끼리 똘똘 뭉쳐가 해먹는다 그러면 뭡니까 왜 내가 내 목숨을 던지고 시간을 던지냐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이분이 아마 선관위 사무차장인 모양이죠 송봉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네 다들 참 깊게 생각해야 되는데 다 참새 시각이니까 눈앞에 이익만 크니까 자기 새끼나 생기고 이런 게 밝혀져 가지고 이분 윤석열 정부가 고용쇄습 방지법 입법을 주재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아마 이제 노동조합의 그런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여러분들 채용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정실주의잖아요 크로니즘이라고 하죠 이 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거나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참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과는 참 거리가 먼 나라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깨진 겁니다 대학 입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문대학원 채용까지 공무원 여러분들 경력채용에 대한 공무원 채용에까지 영향을 미친 겁니다 정실주의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일단 옳은 일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나라가 급속하게 와해되거나 힘이 쇄약해지는 거죠 너무나 여러분들 그 쉽고 좋은 나라가 되는 길이 그렇게 여러분들 쉽고 또 뭐 간단한데 다들 이렇게 나라를 허물어뜨리는데 다 이렇게 힘을 다하니까 이게 어떻게 나라가 이제 앞으로 온전할 수 있을지 참 기가 찬 거죠 뭐 여러분들 여기 이제 이 양반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특별채용을 해 준 거 아닙니까 해직교사를 조희연 씨 검찰이 1심에서 당선 무효용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거듭 부인한 거지 않습니까 조희연 교육감이 사전투표에 손을 참 많이 댔죠 이게 종로 사례입니다 2022년도 지방선거의 서울시 교육감 종로구 사전투표 현황입니다 조전혁 씨가 받았던 종로구에서 사전투표 득표수와 4868표였습니다 이 가운데 60%를 빼앗았습니다 60%라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100장당 60장을 빼앗아가지고 조희연 씨한테 전산적으로 이동을 시켜준 겁니다 2,921표를 빼앗아가지고 이걸 고스란히 조희연한테 이동시켜준 겁니다 총 득표수 증가하면 2,921 곱하기 2표가 된 거죠 100장당 여러분들 60장을 가져간 겁니다 조전혁 씨한테 그리고 그다음에 우파교육과목으로 단일화가 안 됐던 박선영 씨나 조영달 씨한테는 일체 손을 안 댔지 않습니까 이게 선거관리변의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분석하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이 변명을 할 수 없습니다 선관이 발표된 자료에 정확하게 득표수가 이동된 점검을 규칙이 찾아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그래프를 고려보면 딱 차이값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조희연은 플러스 8.1% 조전혁은 마이너스 7.9% 그다음에 이거를 득표수 증감 작업이 다 없도록 제거를 하고 나면 정상적인 값에서는 오차범위는 조희연은 마이너스 1.3% 조전혁은 플러스 1.4% 정상이니까 크기가 크게 줄어들어서 오차범위 0에서 3%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꼭 같은 일이 어디죠 이준석이 여름 지역구를 뜨고 있는 노원구에서 서울시 교육감 노원구가 또 교육렬이 높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원구를 보시게 되면 노원구에서도 50%를 훔쳤거든요 100장당 50장을 빼앗아 가지고 조희연 함께 준 겁니다 조전혁이 노원구에서 15,132표의 사전투표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50% 절반인 7,566표를 빼앗아 가지고 조희연 함께 넘긴 거죠 그러면 총 득표수 증감은 7,566표 곱하기 2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 선거를 이게 무슨 선거입니까 이게 누가 진두지휘한 선거입니까 박찬진이 진두지휘한 선거잖아요 지방선거 2022년 지방선거는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형으로 2022년도 박찬진 현재 사무총장의 선거를 이끌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선관이 발표된 자료에 차익값을 구해보게 되면 표를 이동시키니까 조희연은 플러스 6.5% 조전혁은 마이너스 4.8%가 나오잖아요 오차범위를 크게 벗어난 차익값이 나오는 거죠 사전투표로 그냥 올리고 내리고 했으니까 그걸 수정하고 나니까 다 오차범위인 조희연은 마이너스 1.5% 조전혁은 플러스 3.2% 약간 오차범위를 벗어나네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세월이 오르면 밝혀질지 알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참 OECD 국가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상위권에 속하는데 이번에 G7에다 G8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위상도 많이 높아지고 했지만 참 사회가 보면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너무나 이렇게 부패한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문일 선생님 말씀처럼 내가 아는 대한민국이 아닌 겁니다 공병호란 사람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한민국이 전혀 아닌 겁니다 이런 큰 악이 행해져서도 이런 악이 반복적으로 일부 번째 행해져서도 다 침묵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럼 할 수가 없는 거고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를 떠나가지고 사람이라는 것이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옳고 그름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인간 사회입니까 짐승사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옳고 그름이 없었으면 뭐 노예제 같은 걸 폐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대형제국이나 이런 데서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노예제를 폐지한 것은 그 제도를 존속시키는 한 본인들이 내부적으로 도덕조나 윤리적으로 물러내져서 국가가 망하겠다 생각했습니까 엄청나게 경제적 이득을 포기한 대가로 거대한 악인 노예제를 없애지 않습니까 선거가 이렇게 무너진 데도 이걸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걸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든 간에 뭐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걸 뭐 듣고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려고 하니까 다 잘 먹고 잘 사시길 바랍니다 잘 맞고 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 교육감 선거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 주제에서 잠시 다뤘던 것처럼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가 좀 많이 일으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주시고 특히 이제 5월 30일 날 2022년 또 지방선거 박찬진 사무총장이 지휘했던 지방선거를 해부한 책이 다섯 번째 책이 나오니까 여러분께서 응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